1, 2, 3 지나가 코 밖에서 날 보면 얼마나 웃길까? 안녕하세요 블러터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입니다 안녕 네 저번 시간에 오큘러스로 오쉐이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슈퍼핫 해볼거에요 슈퍼핫이 뭐냐면 AI 세계에서 빨간색 적들을 그냥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하는 사람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게임자가 움직일 때만 빨간색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정말 재밌다고 하는데 어떨지 바로 제가 한번 오큘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일단 제가 홈화면에 이렇게 나와있고요 슈퍼핫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튜토리얼 필요 없고 하면서 배우는 걸로 이 핫한 게임을 지금 슈퍼핫을 켰습니다 뭐야? 뭐야? 뭔데요? 뭔데요? 저기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거? 슈퍼핫 아 이게 튜토리얼처럼 처음에 이렇게 해주네요 어 깜짝이야 어머 이거 너무 사실적인데 아 맞아 이 슈퍼핫이 제가 움직일 때만 적들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움직여서 때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움직이기 전에 슈퍼핫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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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핫 아 이게 현타 오네 다시 해볼게요 지금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네를 못 잡겠어 오! 아 이거 좀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던져진다 이렇게 아니 어디 갔냐고 와 와 이리 와 내가 갈 수는 없구나 잠시만요 여기에 까만색 까만색은 쓸 수 있는 거고 저 빨간색을 죽이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총을 맞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렇게 총알이 옆으로 지나갔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 되게 실감나고 되게 별로네 난 못해 나 이거 못해요 두 손은 왜 뭐 들었는데요 두 손 뭐 뭐 뭐 뭐 아니 이거 게임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임이에요 잡아서 날아온다 날아온다 와 와 와 옅 옅 옅 아 어머어머어머어머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요 아이 못 아 안돼 다 됐어 아 왜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나 넘어가고 싶다고요 나 게임 좀 하게 해달라고 넘어갔어 넘어갔어 지나가 콩 큰일났다 안돼 아 드디어 깼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피했어 피했어 당신의 헌신을 보이십시오 자신의 신체를 버립니다 자신의 머리에 어머 아 이거야?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너무 덥다 디스켓을 컴퓨터에 뽑았어요 VR 헤드셋을 착용해주세요 착용했거든요? 했는데요 이거야? 제가 여기서 너무 너무 진입을 뺐어요 아 다시 또 시작하는거야? 제가 이 슈퍼헛이 시작하면 3시간 내내 끊을 수 없다 배터리가 다 닿을 때까지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네요 자 갑니다 하 하 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두 방씩 나가는거? 나 나 되게 잘 지금 잘 피한 것 같죠 어 여기 총 있던데? 여기다 총 있냐? 아 얍 얍 얍 핫 오 오 오 오 오 안 돼요 안 돼요 어 이거 뺏을 수가 있네 뺏었어 대박 핫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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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딨죠? 어 여기있다! 나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다음에 저기 있어요 오 맞았다 맞았다 저기도 있어요 너 어 안 맞았다 너 오 맞았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피하냐면요 노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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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라 예이 이렇게 바로? 아니야 저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어요 야 진짜 싸울래? 어? 나 잘하는데? 안녕 잘가 봤어요? 또 다른 난관은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만할 수가 없잖아 가보야 너 어? 어 방금 저거 맞았는데 지금? 아니 왜 안 죽지? 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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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맞았다 쟤 맞았다 안 죽으면 어 됐다 어떻게 해 나 지금 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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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으면 또 1탄으로 가는 거 아니야 후 왜 너 안 맞니? 됐다 오 오 우와 드디어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슈퍼왓을 마치고 왔는데요 어 근데 오쉐이프보다 움직임이 막 엄청 빠르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이것도 이 오큘러스가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슈퍼왓은 또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이 움직임을 제가 컨트롤하고 그 슈팅을 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 그 헬리콥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맞추려고 딱 정중앙 조준을 했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뭔가 승질이 나면서도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절대 썸타는 관계에 전하지 마세요 친구처럼 편한 관계를 원하신다 그런 추천입니다 강추 네 이렇게 두 가지 게임 해봤는데요 저도 오큘러스 진짜 구매를 집에서 따로 구매해서 게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었고요 오큘러스를 가족끼리 즐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게임이 많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댕댕이의 오큘러스 특집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